화제의 수우파 패러디의 세 번째는 수우파 패러디의 끝판왕 트릿 재고만 파이터입니다 완전 똑같았어 아 이거지 이거지 트릿 우먼 파이터의 오프닝과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고퀄리티 오프닝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완벽한 스타일링과 개성 넘치는 새우 메이크업은 물론 디테일한 말투와 표정 모사 안녕하세요 가리입니다 상대적인 장면 댄스로 웃겨서 울면서 본다는 극찬을 받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수우파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던 스트릿 재고만 파이터 혁인 초이와 노이로제가 합류하면서 더욱 인기를 얻었는데요 특혜파의 열정적인 활약에 예리는 와 미쳤다 아이키는 아이킥킥시 이기세요 지켜봅니다 가비는 가리비씨가 저기서는 바지 좀 잘 벗었으면 이러며 애정어린 응원을 보냈는데요 특히 리헤이는 언젠가 한번 꼭 보고 싶다며 직접적인 러브콜을 보내기까지 수우파와 수계파의 만남이라니 똑 닮은 그 팀의 완전체가 만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팬으로서 기대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을까? 동전히 Vol-E.3 이 노래 중에 가장 잘 못해요 평소에서 불안한 학습은 It's fucking happening! You love you! Yes I'll be a woman yes I'll be a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 have to Yes I'll be a girl Whatever you let it You ain't never gotta watch You don't see you like me Believe that Believe that Believe t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